네, 여수씨 대표 관광명사라고 하면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오동도일 것입니다. 오동도의 애틋한 사랑을 노래한 창작곡, 오동도 연증으로 도전장을 내주신 분입니다. 창가번호 31번, 임솜심씨의 오동도 연증을 만나보시겠습니다. 임솜심씨 안녕하세요. 임솜심씨입니다. 임솜심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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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도를 보며 수줍은 어묵으로 고백했었지 오동도 동물꽃을 바라보면서 우리 살아의 꽃으로 피어났죠 서랍이 흘러가도 변하지 말자 내 사랑할 수 없엉도 서로가 헤어져서 희어질 때 찾아오던 사랑의 성마 또다시 찾아온다 내 사랑할 수 없엉도 또다시 찾아온다 내 사랑할 수 없엉도 내 사랑할 수 없엉 아멘 아멘